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한국 여자 양궁이 단체정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올림픽 10회 연속 금메달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방송 4법 필리버스터가 내일 종료되고 이들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문제 등이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서 여야에는 더욱 가파르게 대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희원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의 서범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서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등의 인선을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당직 인선과 특검법 등을 둘러싼 대야 대응 방안 등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으로부터 들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콤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 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질문은 정치 소식 대신 아무런 게 많잖아요. 정치 소식은 그래서 좀 시원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국 여자 양궁이 전대미문의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을 축구협회하고 비교해 주셔도 되고요. 한국 여자 양궁을 정치권의 모습과 대조해서 평가해 주셔도 되는데 각자의 취향대로 하시고요. 신주호 부대변인 좀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전당대회 때문에 자리를 좀 비웠다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반갑죠? 오랜만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양궁. 어제 밤에 저도 굉장히 손에 땀을 주면서 봤는데요. 결승전에서 슈도프까지 갔죠. 저희가 중국이랑 하면서.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중국이 두 번째인가요? 거의 X10에 가까운 곳에다가 맞춰서 동점일 경우에 저희가 은메달이었는데 다행히 금메달로 된 것이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X10에 우리가 두 개 있었잖아요. 우리가 두 개. 그런데 슈도프 때는 또 더 가까운 곳이 되는 거니까 다행스럽게 봤는데 그러니까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양궁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국가가 위기일 거나 아니면 사회가 여러모로 혼란스러울 때 단합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양궁이나 올림픽 과정을 좀 정치권이 심도 있게 지켜보면서 국가가 어려울 때 과연 정치권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느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좀 심사숙고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요새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하고 좀 축축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불쾌지수가 높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국민들께 좀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온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기쁘게 봤고요. 그리고 너무 선수들이 노력했을 그 시간 그리고 나름의 부담감이 꽤 컸을 텐데도 너무나 차분하게 자리 주시는 거를 보면서 정말 마음 다해서 응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 심장이 관역인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면서 진짜 그 한 발 한 발에 모두가 정말 우리의 심장을 걸고 다 같이 응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경기도 경기였지만 또 경기 끝나고 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인터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요. 정의선 회장이 선수들이 잘해서 내가 덕분에 운 좋게 묻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는 뒤에서 모든 걸 돕겠다. 뒤에서 모든 걸 서포트하겠다 이런 걸 했는데 저는 협회장이 이런 어떤 마인드와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양궁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디 비교가 돼요?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에 정몽규 회장이 또 관련한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 내서 큰 비판을 받고 이랬었잖아요. 저는 협회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어떤 종목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협회장의 인지도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쓸 게 아니라 진짜 묵묵히 뒤에서 선수들을 지원해 주는 게 진짜 참된 어떤 협회장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자 양궁협회와 축구협회를 잠시 비교해 주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정치질문 들어갈게요. 오늘 오전에 방송사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여당 단독으로 이제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공영방송 2사 숫자 대폭 늘리고 2사 추천권 언론방송학회나 관련 직능장체에 주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하고 결부돼서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박성민 비서관님 좀 한번 평가를 해 주세요. 이런 상황. 일단 뭐 예상하셨던 거잖아요. 방송사법을 저희가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는 몇 차례 천명을 해왔고 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공영방송을 어떤 정권의 나팔수로 사용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민주당이 독주한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럼 저희가 통과시키기 전에 국회의장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시던가 아니면 제대로 된 대안을 가져오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산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오로지 민주당 탄반하면서 또 거부권을 대통령께 행사해달라고 건의할 게 눈에 뻔히 보여서 저희는 저희의 일을 그럼에도 꿋꿋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해야 할 일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시절이나 이전에 미리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그 이사 추천 권한을 언론 노조 등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활용해서 국민의 것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야욕을 부린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여러 차례 중재안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우원식 의장이 냈던 중재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의힘에 사실상 투영시키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중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원식 의장 자체가 이미 민주당의 편에 서서 민주당 일방 독주하는 그 국회 상황에 거의 편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무제한 토론이 반복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또 그 거부권의 반발에서 또 다른 입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개탄스러운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야지 이 협상의 물꼬가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민주당의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에 저는 다시 한 번 좀 한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수 대표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의사권 진행 회의 진행을 거부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어떤 야당 쪽에 편향된 그런 진행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여야 양쪽을 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난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구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주호영 부의장의 의견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이 필립버스터가 굉장히 무의미한 필립버스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필립버스터 해도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고 또 법안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럼 이거를 왜 이 많은 직원들을 고생시켜가면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민의힘의 어떤 필립버스터를 임하는 자세나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 게 필립버스터를 한다는 게 사실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법안을 막지 못하더라도 필립버스터를 함으로써 이 법안에 반대하는 거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작 국민의힘 출신 부의장도 반대를 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이 필립버스터를 과연 국민이 동의를 할까 저는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되게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제가 박성민 비서관께 한번 드려볼게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찬성토론을 10시간 넘게 진행했습니다. 10시간 4분 동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식 의장도 유감을 표명하니까 국민의힘 김의정 의원이 밖에 나갔다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박선원 의원이 저렇게 여당 의원들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앉아 있을 수가 있냐고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이크 돌려놓고 욕설도 하고 이렇게 막 사납게 인상 쓰고 소리치기도 하고 상대방을 좀 자극하는 발언은 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하경 부의장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제기한 그 상태에서 28일 새벽에 여당 의원들이 또 한 명도 없었다는 거는 또 그것도 그렇게 존경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님 말고식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놓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다 한 명도 자리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었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고 여러 방식을 봤을 때 과연 이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그 결기라든가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있느냐 그냥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방송산법이나 방통위법을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공영방송 2사 추천권을 특정한 노조에 주냐 그렇지 않거든요. 미디어 관련한 학회나 아니면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직능단체 이런 직능단체에는 PD연합이나 기자연합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보수 언론사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연합인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조에게 준다 아니면 특정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어떤 권한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도 2인에서 4인으로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건데 이것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을 가지고 주요한 의결안건들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뭔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도 또 이러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에 의지해서 뭔가 전국을 넘겨보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나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좀 반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박성민 비서관님 말씀처럼 필리버스터 도중에 졸거나 아니면은 자리를 비우는 것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무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킴조를 편성했습니다. 지킴조라는 게 뭐냐면 그 자리를 비우지 말고 국민의힘이 하는 주장이든 민주당이 하는 주장이든 더 귀 기울여서 듣고 그것을 토대로 더 나은 법안을 만들게끔 하는 것이 골짜거든요. 그런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선원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임했던 자세가 과연 정책을 위한 발언을 했느냐? 결코 아니거든요. 저도 일부만 봤습니다만 그 일부 속에서도 굉장히 말로 꺼내기조차 민망하고 낯뜨거운 그러한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을 먼저 문제를 삼아야지 그 발언을 듣고 인간적인 불쾌감을 느껴서 회의장을 비운 것을 비판할 자격은 없는 것이거든요. 우원식 의장이든 이것을 토대로 정치적 공세를 펴낸 민주당이든 누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가 먼저 국민들께 송구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제가 이동수 대표께 한번 해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의 방송사법 추진과 방통연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법폭거다. 방송사법을 독이 든 사과에 비유했습니다. 독이 든 사과 내밀면서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독이 든 사과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영방송의 친녀 성향 인사들을 프로그램에 배치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하겠으면서 왜 우리가 정권 잡으니까 못하게 하느냐.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거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국민에게도 독이 든 사과일까.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제가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과거에 다른 방송사 파업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이 6개월 정도 결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아쉬웠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방송사 사장에 누가 앉고 뉴스가 어떻게 가고 이런 것보다 그냥 방송이 지상파로서 제 역할 다 하고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게 국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조금 제가 살짝 조정을 한다면 너희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마음대로 하고 왜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못하게 하냐 그건 아니고 서로 간에 상대방의 행위를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라고 서로 비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아까 박선원 의원 조롱 모욕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보니까 법화 사용을 통한 어떤 도덕성 검증에 되게 집중을 했고 사실 사흘 동안 청문회라는 정말 이례적인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토요일 현장 검증까지 하면 나흘 청문회라는 혹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빵문회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뇌구조 발언, 망말, 갑질, 사과 강요.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 모욕 주기를 당론으로 삼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아마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임에 반발해서 류 현장 퇴근길을 가로막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의원이 검찰에 고발을. 이런 일련의 일들 우리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이 최민희 위원장이 퇴근길 가로막고 이런 것들이 류일인 위원장 연임된 것 때문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면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그리고 과방위 추천 3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6기, 이번에 새로 되는 6기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5기의 일부 인원들이랑 이런 분들이 류일인 위원장을 연임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건데 저는 법적으로 설령 문제가 없을지라도 기존의 어떤 합의나 관례 이런 것들을 깨는 것들이 이 정치적인 갈등을 더 야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민 비서관한테는 이거 한 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뇌구조 발언, 사과하세요. 그걸 자료로 할 수도 있고 피켓을 할 수도 있는데 양손에 들고 피켓팅하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국민의힘이나 이진숙 후보자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진숙 후보자께서 그동안 해오신 게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저는 많이 쌓아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MBC에 재직하시던 시절에 어떤 MBC 민영화 논의에 좀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당시에 이제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이제 위키트리 쪽에다가 돈을 주고 어떤 일부러 이 노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온라인 여론전을 펼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요청이 너무나 무리하고 사실상 범죄로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여러 과정 중에 다 나왔어요. 계약서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조 와해 공작을 펼쳤던 과거 본인의 이력이라든지 본인이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각한 오보와 더 나아가서는 참사 당일에 이 유가족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보험금을 계산한 유가족들이 받게 될 보험금을 계산한 이른바 보험금 보도를 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있느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마 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추천해서 청문회까지 하게 됐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준석 후보자 역시도 사실은 어떤 좀 겸허한 자세라든지 좀 차분한 태도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강하게 설전을 벌이거나 맞서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면에서 강하게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세상의 일이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과연 문재인 정권 시절에 mbc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지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통시적으로 어떤 긴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지금 벌어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다가 당시에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견제에도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의 방송 장악에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친녀 성향의 그 이사들이나 방통위원들을 친녀 성향으로 바꿀까 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민주당이 아마 이러한 방송 계약을 저질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에 앞서서 과연 누가 더 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먼저 침해하려고 했었는지를 민주당이 조금 반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서로가 이제 방송 장악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러고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자 사무총장에는 한동훈 대표가 서범수 의원 재선입니다. 이제 임명을 했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지명직 최고위원하고 정책위의장인데 특히 정책위의장인 것 같아요. 정책위의장이 대표가 임명한다면서도 또 1년 임기 조항도 있어요.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 당내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이 가장 그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정책위의... 새 대표한테 좀 여지를 열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새 대표 어쨌든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가 저희가 과거에는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해가지고 임기라는 것이 진짜 보장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표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다 물러나는 형국을 취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김기현 대표 출범 때나 이준석 대표 출범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점식 의장도 황우여 비대위 체제하에서 임명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가 기존의 지도부가 와해가 되고 사라지고 새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마찬가지로 물러나시는 것이 저는 정치적인 관례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점식 의장이 계속해서 임기를 고집하시면서 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피력하신다면 저희가 그동안의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전현이 현 의원이지만 과거에 권익위원장이던 시절에 전현이 당시 권익위원장도 권익위원장이 임기 핑계를 들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익위원장으로 머물면서 권익위의 정치화를 이끌었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강도 높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태를 저희 당내에서 똑같이 재현한다? 저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고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새 지도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이동수 대표님, 이게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은 새 대표한테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또 친윤, 친환 간에 약간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도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는 과거에 노회찬 전 의원님의 어떤 발언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저는 불판 갈았으면 굽던 고기도 세 고기 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갈등이 되는 부분이 정점식 위원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친한 대 친윤이 4대 5냐, 5대 4가 되느냐 지금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아무래도 그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나중에 어떤 국민의힘 성과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가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박성민 비서관께 드릴게요. 다른 질문입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또 중요한 시험대가 해명되어 온 특검법입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 당내 논의 절차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다. 반면에 최측근 장동혁 최고위원은 아마 야당이 자신들의 특검법을 재표결 밀어붙이니까 그런 차원의 발언 같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당이 주도해서 특검법 추진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야당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조금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말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법안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과거 후보 시절에 출사표를 던질 때는 어떤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소위 말해 좀 사탕발린 말을 국민들 앞에 해놓고 이제 와서는 좀 실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순간인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땐 그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시죠. 이분은 굉장한 최측근인데 어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 자체에 좀 선을 긋는 모양새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뜻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 한동훈 대표 측근들은 어느 정도 좀 노선이 정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대표가 된 직후에 꺼내면 한동훈 대표가 흔들릴 수 있다. 아마 이 걱정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준석 시즌2가 될 수는 없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 소위 말하는 친윤계와의 갈등이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향한 당내 터세가 있는 상황이니만큼 어떤 흔들릴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의지가 있어도 실제로 추진하기까지는 아마 과정들 하나하나가 험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수정한 발의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제2, 제3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시간관계차 민주당으로 바로 가보면서 박성민 비서관한테 처음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경선에서는 90% 이재명 전 대표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위 달리는 정봉주 후보 유일한 원외죠.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명심이 작용했다. 맞습니까? 박비서관님. 당연히 작용을 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의 상승세를 갖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게 사실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여야에 지금 이런 현상이 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장동혁 최고위원께서도 수석 최고가 된 것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고 소울메이트라는 이런 시그널들을 보내시면서 당선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가 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본인과 손발을 맞춰서 같이 좀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정치적 동지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선거 과정에서 약간의 러닝메이트처럼 홍보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작동한 걸로 보입니다. 이동수 대표님.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대표입니다. 지금 정책례 최고위원 앉아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앉느냐. 이게 투샷이 찍혀요. 항상 매일.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수석 최고 누가 되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지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최고위원 후보군 중에 자기표 있는 사람은 정봉주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나는 꼼수다 이런 팟캐스트 때부터 꾸준히 확보해온 팬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분들은 그런 팬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친명이 엎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본인이 좀 어느 정도 관리하기 쉬운 통제하기 쉬운 게 친명이 엎인 후보를 좀 도와주고 싶지 자기 표를 갖고 있는 정봉주 후보가 만약에 수석 최고위원 될 경우에는 또 자기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역학관계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저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하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국민적인 관심에서 벗어났다. 하고 있는 건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그런 표현이죠. 국민적 관심. 이재명 대표가 90%를 넘기는 득표를 하고 있고 최고위원으로 나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을 수호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당인가 그것부터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퇴근 정체 이제 대부분의 곳에서 시작이 됐고요. 일찍부터 한강 주변길은 정체가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여의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쭉 막히고요. 반달 공항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 이어졌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흐름 비슷합니다.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동호대교에서 난지까지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덕소산폐에서 강엘까지는 오늘 내내 어렵습니다. 반대 양양 방향은 전 구간에서 수월하고요. 수도권지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서하남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얼마 못 가 광암터널에서 토평까지 길게 정체 이어지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 일산부터 총례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초복이었던 지난 15일 경북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잇따라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쓰러진 60대, 70대 5명은 함께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살충제 성분의 독극물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폐범죄도시 오늘 사건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초복날 함께 식사하고 커피 마신 경로당 회원들 가운데 여러 명이 쓰러졌는데 검사해 보니까 똑같은 살충제 성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초복날 보통 경로당에서는 회식을 하시죠. 때나마 오리고기로 드셨나 본데요. 오리고기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걸 같이 드신 마흔 몇 분이 계셨고 드시고 나서 그중에 일부 한 테이블에서 앉으셨던 분이 경로당으로 와서 거기서 보통 냉장고 안에 믹스커피를 다량으로 섞어서 아이스커피 마시는 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마시나 봅니다. 주전자 같은 데다 들어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생수통 큰 생수통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보통 루틴이라고 하십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시는 건데. 그래서 한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드셨는데 그분들만 지금 피해를 당하신 거죠. 어쨌든 생수통에 들어있는 커피가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종이컵에 따라서 드셨는데 그걸 드신 통과 커피 종이컵에 다 살충제 성분이 있었고요. 똑같은 성분. 네 분이 증상이 나타났고 거의 바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조금 시차 있는 건 어르신들은 반응이 조금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일찍 오는데 농약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3일 뒤에 반응이 왔습니다. 3일까지는 살충제 먹은 것도 몰랐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셔서 증상이 있었는데 넘어가다가 그다음에 그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이 컵을 그냥 가지고 가셨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있었는데 모르고 가져가셨다가 드시는 경우도 어르신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그러니까 다섯 분이 지금 피해를 받으셨는데 세 분은 퇴원하셨고 두 분은 중태신데 네 분은 거의 즉시 증상 한 분은 3일 뒤에 증상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사 방향은 누가 독극물을 왜 탔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수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보통은 가건물이라고 해서 위세척역을 먼저 해서 무엇이 문제였는 걸 먼저 찾아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 걸 찾아낼 때는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경로를 찾아내겠죠. 그래서 사실은 냉장고 안에 있는 생수통이 아닌 커피를 찾아낸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럼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하겠죠. 그런데 접근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누구도 와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cctv 분석이 먼저 되고요. cctv 분석을 할 때 cctv의 루틴을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루틴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와서 접근할 수 있는 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먼저 분리를 하고요. cctv가 그 내부에 있어요? 그게 없으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데 문 바깥쪽이 하나 있고요. 뒤쪽이 하나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차로 비치는 블랙박스가 64대가 있는 것 같고요. cctv를 관련된 cctv가 한 10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앵글에는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냉장고를 비추는 건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 수선인 겁니다. 왜 그분들이 유독 피해자가 돼야 됐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런 경우는 원안이나 치정이나 아니면 금전 이런 세 가지를 본다고 하면 이런 거죠. 동네에서 사실은 좀 갈등이 있었다. 예를 들면 여기 했던 분들이 하필 파크 골프를 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당일날. 그때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멱살잡이를 했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욱하는 마음에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더 여러 명 먹은 가운데 일부가 와서 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중에 한 사람을 노렸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부수적 피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독극물 사건이 꼭 모두를 노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노렸는 나머지는 피해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 중에 어떤 아들이 목적이거나 그분들의 아들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부모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약간 이 범위가 넓어지네요. 넓어요. 왜냐하면 독극물 범죄의 범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나머지가 피해자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독극물 범죄는 굉장히 수사 범위가 어떻게 보면 대상 범위는 좁은데 수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제 상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먹어라 그러고 그냥 불특정 거의 불특정 다수에 가까운 그걸로 이제 넣어놨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밥 먹으면 꼭 경로당에 커피 먹으러 오는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타겟일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프로파일러님 말씀대로 그중에 어떤 아들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상속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상속의 문제. 왜냐하면 토지 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야지 토지 보상이 바꿔진다. 유리부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거는 넓습니다. 자 수사당국이 이런 사건 접하면 범인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재구성할 것 같아요. 역사 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로. 보통은 cctv를 먼저 하고요. 가장 먼저 앞쪽에 할 거는 이제 갈등 지도를 만듭니다. 피해자분이 폐쇄된 커뮤니티 내에서 갈등의 중충도를 찾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사실은 이쪽 분하고 싸우고 저쪽 분하고 싸웠다면 2를 곱하고 저쪽 분하고 싸웠는데 이쪽 분하고 화해했으면 2를 곱하다가 나누기도 빼기로. 이런 갈등 지도라면 색깔로 그분들의 지도가 쫙 나타납니다. 이게 다이어그램 같이 쫙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면서 그중에 용의자군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쭉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탐문을 하거든요. 거기에 cctv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분들 중 용의자군이 cctv에 자주 나타났다. 그러면 용의자죠.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떤 의도성을 말씀하신 건데 그게 아니라 약간 정신적으로 지체가 돼가지고 이런 엉뚱한 행동이 나타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범위를 더 넓히면 의도성과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나눠서 할 수도 있겠네요. 나눠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저희 같은 심리수사라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이쪽으로 하는 거고 좀 전에 했던 건 직접적 형사들은 얍족으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프로파일러님 저희 코너 이름이 범죄도시잖아요. 베프의 범죄도시. 범죄 이퀄 거의 도시인데 이거는 지금 농촌 이퀄 범죄 농촌 지역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약간 무슨 살인의 추억 이런 이거 보는 느낌인데 이번 일을 언론에서 경북 봉화살충제 사건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유형이 미 연방수사고 FBI가 불리한 범죄 매뉴얼에도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전형적이고 아주 고전적인 어떤 유형인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카소주의 작은 마을에서 그 마을 공동으로 먹는 약품에다가 청산가리를 섞어서 해봤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토지 보상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런 경우가 있어갖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프로덕트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템퍼링? 그러니까 제품 변조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제품을 바꾸는 거죠. 그걸 독성기게 바꾸면 독살이 되는 거고. 단순히 배가 아프게 해서 이 사람의 의료비를 많이 쓰게 하면 또 그런 재산 범죄가 돼요. 그런 목적으로. 템퍼링이라고 하고 이런 걸 다중 테러형 범죄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역사회 폐쇄형 범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북 봉화살충제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류에 또 들어갑니까? 세부 분류로 보면. 또 우리나라의 범죄는 노인형 범죄 그리고 작은 폐쇄형에 응축된 분노가 발생했을 가능성. 그래서 관계 폐쇄형 범죄라고 합니다. 농촌형 범죄는 이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터졌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이 공격자가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 아들을 욕했지. 저 놈의 할망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계속 이게 가고 있다가 3년 뒤에 터뜨리는 경우도. 제가 할머니로 순화시켜도 되죠? 방금 말씀하신 거 할머니로 순화시키고 말씀 계속하세요. 그렇게 형태가 되는 경우도 이런 작은 커뮤니티에서는 일상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또 도시와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프로파일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술에 아무래도 수사당국에서는 진술에 많이 의존하게 될 텐데 진술 플러스 또 범인 권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도 아주 효과적인 수사기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이 주로 활용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술만 의존하면 어르신들이 기억에 왜곡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감정이 편견이 생기는 경우는 많습니다. 편견. 왜곡과 편견.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 어르신이 몇 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감정을 더해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진술을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이런 어떤 진술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것도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걸 수정해 주려고 하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걸 수정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냉장고를 비추는 cctv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어떤 범행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들 스모킹 건이 이제 가장 이제 관건인데 필요한데 그렇다면 직접 냉장고를 비추는 장면이 없다면 화면이 없다면 바로 이제 살충제로 알려진 독극물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같아요. 누가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지 그게 왜 그쪽으로 왔는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왔는지 뭐 이런 거 밝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사 관점에서 볼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 하면 두 가지 농약 섞었다. 즉 조제한 독극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실제로 그래요. 독특하게 다른 게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단일로 했는데 이거는 독특하게 하나와 하나를 섞은 겁니다. 입재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재라고 하는 가루와 이게 이제 그런 액체는 하나 입재라고 해서 이제 분말 조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두 가지를 섞었는데요. 하나는 독성이 약한 반면에 오래 가는 거고요. 하나는 독성이 강한 반면에 짧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건 이제 농약을 칠 때 보통 칠 때 두세 개의 농약을 같이 섞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조하는 사람이 범인인 거죠. 그러니까 제조 비율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은 지문인 거죠. 지문. 이렇게 말하자면 이 독극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조가 사실은 범인이 자기도 모르게 습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지문까지 안 남아 있으면 조금 더 무서운데요 제가. 지문이 그냥 와가지고 에이 맛 좀 봐라 이거 있으면 모르는데 지문이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아직 모르시죠. 모르는데 아마도 이 조제 비율이 범인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조제 비율이. 그래서 이것을 섞어서 넣고 거기 넣은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와서 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이 생수통이기 때문에 미리 조제에 온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넣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대상이 불특정 더 많은 범인지 아니면 좀 더 좁은 범인지는 몰라도 그럼 뭐 다른 의도가 없는 가능성은 거의 배제되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사고일 가능성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먹는 생수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갖고 조제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이건 분명히 의도를 가지는 행위입니다. 결국 누군가 피해자들을 겨냥했고 독극물을 마시도록 어떻게 보면 덫을 놓은 겁니다. 유독 독극물을 범죄수단으로 삼는 경우 많은데 그 심리상태랄까 그 배경이랄까 이런 건 뭐예요? 보통 이제 이 독극물이 수단이 되는 건 여성형 범죄라는 표현을 저희는 합니다. 여성형 범죄. 여성형 범죄, 노인형 범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나 노인 같은 분들이 범죄를 할 때 다른 수단보다는 이런 것에 친화적이죠. 그렇다고 막 흉기를 휘두르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형 범죄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적인 용도가 아니고 굉장히 흔히 말하는. 여성이 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수단적인 친화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성형 범죄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떤 공격성 자체가 이 대상에 대한 고통을 유발시키는 범죄의 유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농약과 관련된 범죄는 이번 경북 봉화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사이다, 소주, 고등어찜 등 여러 음식의 독극물 섞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꽤 많았어요. 이들 범죄들을 관통하는 유형적 특징 어떤 건가요?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의 범인 어르신은 그 전에 마을 분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나 봅니다. 오랫동안의 갈증이 유지가 됐죠. 그래요? 지속된 갈등. 지속된 갈등이 이것의 트리거가 되는 방아쇠가 되는 그리고 포항에서 있었던 농약 고등어찜 사건도 역시 이건 남자 어르신인데 그것도 다른 일로 싸운 상태에서 이걸 붓게 되는. 맛 좀 봐라. 진짜 맛을 보는 거네요. 맛 좀 봐라가.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이런 겁니다. 죽이려고 그랬느냐. 그건 아니다. 혼 좀 내주려고 그랬다. 골탕 먹인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양이 사실은 좀 과했죠.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않아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 사실 우발적일 수도 있지만 유지되는 분노가 특징입니다. 우발적이지만 쭉 그게 몇 년이 됐건 몇 개월이 됐건 몇 주가 됐건 우발적이지만 그게 단지 그 사건만 가지고 한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좀 지속되어 오고 어떤 과거의 사례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 미쳤죠. 최근에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 트리거라는 표현 쓰셨는데 더더욱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같은 독극물 사건이라도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사건 분류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타겟이 가족내입니다. 가족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실제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독극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재산 문제였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조작된 부분이었죠. 사건 자체가 조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수사기관이 말한 대로 맞다고 하면 그것은 가족 일방이 가족 일방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의 가족 간의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살인이잖아요. 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충격을 줬던 게 태국 방콕 호텔 청산가리 6명 집단 사망 사건도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은 조금 묘한 게 태국 정부 총리까지 나서서 극히 축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이라는 관광 도시에 치명타를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람인 범인이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격하고 자기도 같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둘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가능한가라고 해서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흔히 여성형 범죄특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공격자가 여성이라는 것이 태국 경찰의 주장이죠. 정말 관광산업이 제1산업인 태국 입장에서는 이게 타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치한도 상당히 강한 편이었는데.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경북 봉화 내성 살인은 주민이 1,300명입니다. 여기에 해당 경로는 회원 수 41명. 41명이면 거의 가족처럼 지낼 거예요. 동네에서. 그런데 함께 생활하는 만약에 41명 중에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가 있다. 그게 음식에 누군가가 독이 탔다. 이게 확인되면 그 파장이 어떨까요? 경찰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내적 구성원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접근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것은 범인을 잡은 다음에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후식도 더 클 것 같아요. 아예 그 경로장 자체를 폐쇄하고 따로따로 용의자로 만들겠죠.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경우가 일단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 구조를 치유하는 시간이 범죄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요? 시간이 10배가 더 듭니다. 치유에 그만큼 또 시간이 든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족처럼 더 가족 친척처럼 믿고 살았던 같이 지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독극물 관련 범죄라는 게 언제 터질지 정말 예상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 발생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상주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했을 때 그래서 농약을 살 때 이름을 적고 cctv에 찍어두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성에 따라서 구입 경로를 정확히 기록하자고 했는데. 가게에서? 네. 가게에서 일단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메모도 하고 실제로 요즘은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가게. 바로 찍히는 거죠. 그리고 사는 사람 찍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보관은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한테 일괄 보관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찰이 가게 cctv는 보고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오래된 농약입니다. 요즘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농약이어서 사실은. 더 수사에 쉽지 않겠군요. 왜냐하면 그게 cctv 보존 기간이 벌써 훨씬 지났죠. 시간이 이제 1분 이내로 남았는데요. 아까 FBI 범죄 분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에도 독극물 범죄에 따른 대응 매뉴얼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는지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두 분이 사실 위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극물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해서 상비약이라든가 응급 관련된 부분 약품이 사실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송대에 온 상태에서 조금 헤매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농약 중독에 대한 것을 미리 좀 해서 응급할 수 있는 키트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이걸 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치명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말씀으로는 아까는 그거를 이제 살충제 같은 게 나가기 전에 이장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좀 도움이 되겠고. 또 사람이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발생했을 때는 응급 키트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올림픽 기념 특집 방송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친선대사 펜싱 선수 박상영입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마음속에서 수없이 대는 한마디 바로 나는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운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순간 초록우산과 후원자분들은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다시 힘을 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운동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펜싱 국가대표를 꿈꾸는 15살의 대훈이도 예전에 저처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엄마와 단 둘이 살며 정부지원금으로 어렵게 운동을 이어 온 대훈이. 하지만 엄마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며 고민은 커져만 가는데요. 최근 펜싱 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거둔 대견한 대훈이가 현실의 벽으로 인해 재능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응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대훈이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후원문이 1588-4350 1588-4350 이번 주는 올림픽 특집 방송으로 정기우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춘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인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도 경상권과 전남은 폭염경보가 거의 전 지역에 발효 중이고요. 양산시가 36.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도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역도 어느덧 열대야가 8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도 서울, 대전이 26도, 강릉은 29도나 되겠고요. 세종, 광주, 대구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 분포로 밤새 열대야 현상이 많이 나타나겠고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31도, 세종, 광주, 부산 33, 제주 34, 강릉 35, 대구 36도 등으로 찜통더위가 여전히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 오늘과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가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북 북부는 내일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전남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 사격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인 반효진이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공기소 총 1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반효진은 우리나라 역대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부는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긴급대출과 세정지원 등 5,6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습니다. 여야는 닷새째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방송사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전시를 설치했지만 강제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이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북한 매체가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높아져 인근 섬주민 5천여 명이 침수 위험 지역에 고립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수해 현장에서 헬기를 동원한 주민구조 작전을 지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스 진수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책위 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의 인선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당 주요 당직 인선을 포함한 정치권 현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최고위원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위원 몇 선째입니까? 부끄럽게. 아니 다선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이게 뭐 저 사실 최고위원 여러 번 한다고 해서 특별히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정치인 되는 것도 아닌데 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말 좀 처신하기도 힘들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최고위원 3선째 되셨습니다. 최고위원 3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유일한 영남 출신 최고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동훈 체제가 좀 수도권으로 전국 전당으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긴 한데 누가 뭐래도 영남은 혹은 tk 이쪽은 보수의 심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역할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포부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총선에 이렇게 괴멸적으로 패배하고 나서 아직 전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거기다가 민주당이 워낙에 국회를 지금 쥐어 흔들고 있어서 사실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절망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당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좀 전략적으로 바뀌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정당은 결국 이념을 갖춘 전투조직이거든요. 이념적 전투조직이라고 보면 전투력도 좀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최고위원이 됐는데 작금의 사정은 자꾸 당내 문제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저는 빨리 당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야당과의 전투에 좀 투입이 되고 야당의 잘못을 좀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의 전열은 빨리 정비해서 진짜 어떻게 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진짜 상대해야 될 부분은 야당인데 이쪽이 전열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조차도 그렇게 여의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제 곧 정비가 되겠죠.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모습을 연일 지켜보셨고 회의를 통해서 또 비공개 회의 통해서 또 다른 경로로 최고위원들과 현안 놓고 얘기도 나누셨을 겁니다. 제가 약간 수준 낮은 질문 드릴게요. 질문을 보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이네. 한동훈 신임 당대표 대표직 잘 수행할 걸로 기대하세요?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가 많아요. 첫째 하나는 역사적으로 당대표가 본인도 늘 그런 말씀하시는데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63%가량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그 사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표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63%의 의미는 상당하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선 과정이 굉장히 거칠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존중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 단속만 내부 다독거리고 좀 같이 가는 이 문제만 조금 더 신경 쓰고 대통령실과 또 대통령과의 좀 약간의 소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만 좀 잘 해소하면 뭐든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 이렇게 다독이고 이런 거는 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거기서 조율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만약 우리 사회가 올바르다면 국민 압력으로 원희룡 후보는 정치판에서 떠나게 하는 게 맞다. 스스로 퇴출 당해줘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이나 앞으로 내홍 치우는. 경선 과정이 워낙에 좀 치열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또 속상할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이제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경률 회계사께서 저런 강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거를 잊자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잊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쨌든 승자는 조금 아량을 베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충분히 저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 당이 지금은 좀 함께 화합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아량을 베푸실 수 있으면 베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원팀이고 하나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번 용산에서 대통령께서 만찬을 하는 자리에도 낙선자까지 다 불렀는데 저는 처음에 낙선자까지 부르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의아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켜보니까 낙선한 분들도 당선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축하하고 말도 하고 같이 건배도 하고 결국은 같이 가야 된다. 덕담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저 잘 불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조금은 더 서로 간에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직 인선 중에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이거예요.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편안하다거나 생각하는 사람을 한다고 보지만 지금 애매한 게 정정식 정책위의장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1년 임기는 또 있고 또 대표가 임명하고 옛날에는 또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 식으로 하던 적도 있었잖아요. 저도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당선되어서 그렇죠. 옛날에 하셨잖아요. 지금은 아닌가 봐요. 그 이후에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하니까 사실 정책위의장은 정책 전문가가 맡았으면 하는 것이 당초 취지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한 것은 원내대표 위상을 강화해서 당무 전체를 통화를 해서 당무가 아니라 국회 운영의 권한을 일임하고 우리 당원에도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걸맞도록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까지 거느리라는 의미로 러닝메이트로 당선이 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또 정책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득표력만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출마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어요.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를 못 구해서. 그래서 정책위의장은 정책 전문가가 임명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지명을 하되 선출과 유사한 의미로 의원총에서 추인을 받도록 한 거죠. 어차피 의원총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추인을 받도록 하고 대신 지명을 하게 해서 약간 선출 방식을 바꾼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과거에 선출직처럼 임빌 1년으로 둔 것이 이번에 조금 논란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재훈 최고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이게 친윤이냐 친한이냐 약간 예민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 그렇게 되면 최고위에서 4명이 되고 반대로 이른바 친년 성향의 최고위원이 5명이 되니 표 대결을 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정책위 의장을 사퇴시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첫째 안 하면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늘 한동훈 대표의 반대편에서 투표를 할 생각이 추우도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사안에 따라서. 대표가 잘하시는데 도와줘야지 그걸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위에서 표결할 일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최고위에서 표결까지 해서 정해야 된다면 그 지도부가 버텨내질 못해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다. 그래서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표결할 걸 예상해서 우리 편 그다음에 나무 편 이렇게 정해서 이것을 정책위 의장을 바꾼다. 이런 접근 자체에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그게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런 그리고 최고위에서 표결할 일이 저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지 몰라도 친윤 친환이라고 해서 또는 제가 친윤인지 지금 그것도 제가 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언론에서는 막 4대 5, 5대 4 막 이러고 분류하던데요. 그러니까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윤이라고 하려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자국 친한지. 저는 체리 따봉도 한번 못 받았는데. 그럼 나중에 전화 드려가지고 저 친윤 맞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받은 게 있어야지 하다못해 받은 것도 하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당이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도 그렇게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임정국이 같은 데서 당원 관련 해적도 받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당원을 가지고 정말 다투고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해석을 한번 받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아 그런 거군요. 오늘 이제 사무총장을 보니까 서범수 의원 재선이죠. 어떻게 잘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사무총장이나 지명직 최고위원 정도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정치적으로는 거의 첫 번째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자기가 정치 활동을 같이 할 사람을 참모로 임명하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편하게 대화하고 당무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서범수 의원이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가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저는 임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비서실장도 의외로 보통 비서실장 초선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원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또 재선의 박정하 의원을 청와대 대변인만 해도 2007년 2008년 이럴 때 했으니까 거의 한 15, 16년 전에 했던 분이고 수석대변인도 이 당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그런 식의 보완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자 민주당이라기보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사업법 가운데 방문진 개정안 오늘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했고 이제 내일 네 번째 법 아마 표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라든지 어떤 반대라든지 아마 또 이것이 네 가지 법이 또 통과를 하면 대통령 제2호구권 아마 여당에서 요청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방송 장압을 위한 여당의 떼쓰기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게 적반하장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법들이 문재인 대통령 직권 시절에도 그 전부터 민주당이 들고 나왔다가 박근혜 정권 때는 이런 법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통과시키자고 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니까 모두 다 손을 빼버리고 거론도 하지 않다가 다시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법들의 목적은 내용이 뭐든 결국은 현재 공영방송 체제에서 민주당이 지배력을 강화해서 계속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법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늘어놓더라도 결국 내용은 그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아예 무력화시켜서 회의조차 못하게 막는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것이 불법화되도록 만들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은 지금 당장 목전에 있는 MBC 문화방송의 임원에 대한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 즉 이른바 박문진의 이사 선임 문제가 있잖아요. 박문진 이사의 현재 임기가 8월 12일로 일부 이사들이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이후에 민주당이 추천했던 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 쪽에서 추천을 할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추천하게 되는 방통연장을 아예 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도 통과시키고 기존에 있던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또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는데 그분도 탄핵을 하겠다 해서 두 분 다 사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또 지금 현재 이진숙 후보자는 또 3일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사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온갖 것을 지금 어떻게 잡고 항상 그렇게 했죠. 과거에도 강규영 이사였습니까. KBS 이사를 몰아낼 때도 그런 방식을 썼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온갖 하자처럼 만들어서 덕지덕지 붙여놓고 붙여놓고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방통연장으로 임명되면 또 곧바로 탄핵하겠다고 아마 탄핵의 임명분을 만드는 일을 이번에 벌인 것 같은데요. 진짜 임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아니. 임명해야죠. 임명적적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저기 사퇴를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목표는 박문진 이사 임명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명이 부당하냐 이 차원이 아니라 테크니컬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그러면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는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진숙이랑 카드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회용 티슈처럼 마구 버려지는 그런 지금 논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물론 박문진 이사 선임 문제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나서는 탄핵소추 발의를 한다면 끝까지 한번 가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럼 한 4, 5달 동안 방통위 의결 기능이 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는 끝까지 가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국가기관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3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선출을 해주든지 그것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2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이게 참 걱정이에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자기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말한 것과 변한 건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 통해서 설명드릴 생각이다. 그런데 친한 핵심으로 꼽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여당 주도로 특검 추진하는 게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김재훈 최고위원님이 느끼시기에 특검법에 대한 당내 여론이랄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께서 어쨌든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일종의 약속을 했었죠.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주도해서 발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신의 변함이 없다고 하고 또 지금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이런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하든지 의원들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고 그 과정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원총회의 의장은 물론 원내대표죠. 그럼 원내대표와 협의를 잘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취지도 잘 설명하고 의원들 설득해서 제시할 거냐 여부가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 장동혁 최고위원의 말은 그 행간에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지금 한동훈 대표 되면 좀 지켜보고 뭔가 대화할 줄 알았더니 바로 제 표결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냐. 약간 이런 취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또 당대표께서는 소신이 똑같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장동혁 최고위원도 지금 당장 민주당이 저렇게 더 강화된 특검법을 들고 나오겠다고 하는 판에 우리가 또 특검법 이야기를 하기가 실익이 없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게 최고의 문제다. 김두관 후보는 오늘 민생경제 대연정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들이 이런 민생문제 내거는데 국회에서 표결처리되는 모습은 전혀 정반대예요. 이 부분 평가 마지막으로 짧게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먹사니즘이라고 해놓고는 공영방송 장악할 국립만 하고 탄핵만 이야기하고 이게 과연 국민들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주제인가요? 오히려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결국은 말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권력 잡을 국립만 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신뢰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퇴근 정체 계속해서 긴 구간으로 이었습니다. 여기에 돌발 상황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마장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점점 막히는데요. 홍지문 터널 한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홍은에서 성산까지도 제속도 못 내고요. 노들로 한강대교 쪽 여의교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많이 막히는데요. 서초 나들목 5차로에 고장난 버스 멈춰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신갈에서 교통량이 많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입장휴게소에서 안성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동탄 분기점과 다시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 어렵고요. 판교 진출로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양재에서 한남 나들목까지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 뉴스 코너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윤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 올림픽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한국 사격대표팀 반효진 선수가 공기소총 10m 여자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역대 올림픽 100번째 메달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반효진 선수 16세로 한국 사격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인데요. 한국 사격 역사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록도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또 관심이 쏠렸던 게 한국의 100번째 올림픽 금메달 주인공 누가 될까였는데요. 반효진 선수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역대 여름 올림픽에서 따낸 메달 수를 봤더니 오늘 오전 기준으로 금메달이 99개, 은메달이 93개, 동메달이 102개였습니다. 통산 100번째 금메달까지 단 1개가 남은 상황에서 반효진 선수가 금메달 추가하면서 100번째 금메달 기록을 세운 겁니다. 한국은 이렇게 100번째 금메달 달성을 하면서 세계에서 13번째 기록을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실 한국 사격이 최근에 두 차례 올림픽에서는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효자 종목 노력을 노릇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좋았는데요. 27일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에서 박하준, 금지연 선수가 은메달을 얻었고요. 원래 공기소총 혼성 경기는 쉽게 메달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어제는 공기건총 10m에서 오예진, 김예지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격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 은, 메달을 동반으로 딴 건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12년 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공기소총 10m 남자부 최대한 선수의 결승전도 있어서요. 좋은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야, 사격이 정말 잘해요. 의외의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자, 앞서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10연패의 신하를 썼습니다. 그리고 10연패의 신하를 쐈습니다. 한밤중에 저도 봤거든요. 자, 김 기자님. 정말 간이 녹아들었던 경기 상황. 가슴이 쫄깃쫄깃했던 그때 상황 좀 전해주세요.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여자 양궁 단체정 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이 중국을 세트 점수 5대4로 꺾었습니다. 여자 양궁은 단체전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게 1988년이었는데요. 이때 서울올림픽부터였는데 이번 대회까지 모두 금메달을 따면서 10연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 정말 긴장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양궁 단체전의 경우에는 총 4세트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기면 2점을 갖는 방식이고요. 우승부 때는 1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5점을 먼저 챙기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1, 2세트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가볍게 따돌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3세트에서는 사실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하는 거였는데 3세트와 4세트는 내리 중국에 내주면서 4대4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3세트에서는 10점을 한 번도 쏘지 못하면서 우리 대표팀이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마 하셨을 건데요. 양궁에서 연장전을 뜻하는 슈도프까지 가게 됐습니다. 축구의 승부차기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슈도프는 이렇게 한 명이 한 발씩 총 3발의 화살로 점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떨려요. 그렇게 한국은 10점, 9점, 10점 이렇게 차례로 쐈고요. 중국은 총점 27점에 그치면서 한국이 결국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38분에는 한국 남자향궁 대표팀도 메달 사냥에 나섰는데요. 단체 8강부터 결승에 도전을 해서 여기도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축구로 치면 승부차기에 해당하는 슈도프. 그 부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세 선수 중에 두 선수가 9점과 10점 경계선에 딱 맞았어요. 그게 이제 10점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29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와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10점을 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심박수도 굉장히 평온했다고 합니다. 심박수도 평온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어떤 훈련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4222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잘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고마운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팀원 위메프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이커머스 팀원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구영배 Q10 대표가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구 대표 행방이 모여냈습니다. 특히 사옥에 피해자들이 몰려가서 환불 요청도 하고 항의도 했었는데. 국내에 있어요? 네. 그런데 국내에 있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현장에도 사실 구 대표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구 대표가 사태를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왔었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냈고요. 입장문에 보면 본인이 일부러 이렇게 잠행을 한 게 아니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사태 확산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 회복 자금 지원을 위해서 해외 자금 유입을 추진하고 있고 또 Q10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룹 차원의 펀딩이나 M&A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대부분인 Q10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담보로 활용을 해서 사제를 사태 수습에 쓰겠다. 이렇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이건 좀 미지수인데요. 그게 관건이잖아요. Q10의 다른 계열사도 사실 지금 적자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피해도 있긴 하지만 지금 판매자들 피해도 큰 상황이거든요. 판매자들한테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앞으로 판매 수수료 감면과 같은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으면 판매자들이 다시 팀원이나 위메프에 입점해서 팔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 있는 대책이냐 이런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오늘 팀원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 회생신청도 접수를 했습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채권이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 대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그마저도 법정관리가 성사가 돼야지 이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건데 채권단이 동의해 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회생 절차라는 게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보고 채권단이 동의를 해 주는 건데 이 가능성이 사실상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자금 끌어모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판매자들 불안감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대금 결제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 액수가 1조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정부도 급한 대로 5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네. 정부의 구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간에서 이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판매자들 위해서 이제 구제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 피해에 대한 보상 이게 담겼습니다. 먼저 이제 구제 방안은 대부분 판매자들 중심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위해서 2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기업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정부가 투입하는 돈이 한 5천6백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이 지금 대금을 당장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세금을 낼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도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사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카드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자지급 결제대행 피지사가 있거든요. 피지사. 네. 여기를 통해서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전담 창구를 아예 마련을 해서 여기서 분쟁조정 신청을 받겠다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피지사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하고 간편결제사들도 우선 환불 절차에 돌입하기로 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환불이 이루어집니까? 피지사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쇼핑몰의 개수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기 업체가 다 일일이 카드사하고 온라인 계약 결제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서 대행해 주는 일종의 증검다리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피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피지사인 토스페이먼츠가 오늘 오전부터 소비자 이의제기 신청을 받기로 했고요. 또 다른 피지사들도 조만간 결제 취소 접수 창구를 열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피지사들로 이루어진 피지협회가 있는데 사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환불과 취소를 진행하면 우리도 지급불농 사태에 빠진다라면서 사실 환불 조치에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금융당국이 소비자 환불 절차를 좀 압박한 데 따른 걸로 보이는데요. 간편결제사들도 어제부터 환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간편결제사들인데 결제 취소하고 환불 접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환불 조치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간편결제사들은 우선 소비자들한테 돈을 먼저 환불을 진행하고 나중에 팀원이나 위메프 쪽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이런 걸로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본래 순서하고는 좀 거꾸로 된 거네요. 소비자들 이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 불안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구제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되면 환불 조치를 일단 받을 수 있으니까 급환불은 끌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소비자들이 다 카드결제나 이런 간편결제 이것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계좌이체를 비롯해서 현금으로 구매한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팀원과 위메프에 직접 결제 취소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환불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사퇴 책임은 업체한테 있는데 정작 업체는 책임 있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고 왜 카드사나 피지사가 수습 책임을 떠왔냐 이런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2차 인구 비상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6월에 이미 정부가 저출생 대책 발표를 했는데 이걸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시행령도 마련돼야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일종의 구상을 밝히는 수준이었다면 이거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좀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나왔나요? 네. 구체적인 방안 나왔는데요. 사실 먼저 결혼을 안 하는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결혼을 망설이는 예비 부부들이 일명 그 스드네라고 불리는 서비스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끼어 팔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위약금 무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드매. 네. 직권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펼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사실 큰 부분이 주거 문제잖아요. 우리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진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이번에 주거 대책도 어떤 보완이 좀 됐습니까? 네. 첫 번째는 신생아 가구한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공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공급이라는 게 민간에서 하는 특별 분양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게 기존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요. 현재는 국가유공자나 탈북자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각각 배정된 몫을 줬다면 이제는 아예 신생아를 따로 모집하지 않고 아예 신생아를 어느 분야든 1순위로 배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자격이 되면서 신생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혼부부 1순위로 배정을 받게 되고요. 장애인이면서 신생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장애인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가구 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수가 2명이면 26에서 44제곱미터 아니면 3인의 경우에는 36에서 50제곱미터 식으로 면적 기준을 정해뒀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없앤다는 겁니다. 네. 면적 기준도 없앤다는 얘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5일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되는 내용이 상속세 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개편 위주로 알아볼게요. 먼저 어떤 안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 누리꾼들이 얘기하는데 정부 안이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질문은 뒤에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 안을 본다 그러면 세율이라든지 과세표준, 공제 모두 이런 부분에서 다 개편이 됐는데 눈에 띄는 게 가장 띄는 게 최고 세율이 좀 낮춰졌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는 현행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는 조정안이 10억 원 초과되면 40%로.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 세율이 10%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현행으로 보면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가 과세표준입니다. 이게 10% 세율이 있는데 조정을 본다 그러면 2억 원 이하가 1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세표준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하면 상속 재산이 이런진 말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상속 재산에서 우리가 보통 공제를 빼죠. 그래서 다른 공제상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잔여공제라든지 배우자공제를 빼고 나오는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표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지금 과세표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과세표준이 이제는 조금 변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완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핵심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공제액이 크게 늘어난다 이런 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1인당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정이 이제 5억 원으로 되는 겁니다. 한 명당 공제라는 건 뭐냐면 과세표준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속 재산에서 이 공제 금액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5천만 원을 한 명당 뺐던 거를 이제 5억을 빼주는 거죠. 10배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제 사실상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는 자녀공제를 받던지 아니면 일괄공제 중에 선택이 보통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속세를 계산했을 때.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상 자녀공제를 안 하죠. 왜 그러냐면 한 명당 5천만 원이고 이게 일괄공제가 5억 원이니까. 당연히 일괄공제를 다 선택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일괄공제 5억 원까지 되려고 그러면 자녀가 6명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 사실 이제 6명 되면 3억 원에다가 기초공제가 있거든요. 이게 2억 원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녀가 6명이 돼야지만 사실상. 가능한 거예요. 네. 일괄공제 5억 원 정도 나오니까 대부분이 6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선택을 했을 때 자녀공제는 안 하고요. 일괄공제를 했었어요. 그냥 5억 원을 사실상 받았거든요. 이게 10배 상향 그래도 그냥 있는 한 명 갖고 그런 게 전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5억 원으로 높여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정안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재산이 좀 있으시고 상속세 계산했을 때 일괄공제 대부분 안 하시고요. 아마 자녀공제로 다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게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출산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가 많으면 많아서 생각해 보세요. 3명이면 사실상 한 명당 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5억 원, 5억 원, 5억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출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일단 2명만 있어도 실제적으로 보면 만약에 배우자 공제까지 하면 17억까지는 사실상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되죠. 사실상 그러면 지금 자녀 2명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세법보다는 훨씬 더 이게 크게 이제는 만약에 상속세 계산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출산 때문에 아마 출산을 상당히 겨냥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상속세를 개정하게 되면 25년 만에 개편입니다. 사실 개선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돼 왔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정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죠. 부자 감세라든지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부자 감세 얘기는 이제는 야당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 개인적 생각은 저는 부자 감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세요? 어떤 면에서요? 상속세라는 게 결국에는 사망세거든요. 사망세라는 게 이제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에게 사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세금을 내는 게 사실 상속세인데 그런데 재산을 증식했을 때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내죠. 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득세를 한 번 냈는데 이걸 이제는 말 그대로 상속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50%까지 때리는 게 지나치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실상 이게 그래서 과거에 이게 이중과세라는 항상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중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거는 좀 논란이 있었다라고 해서 위원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 소지는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이제는 판결이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사실 이제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어떤 취지? 이런 부분도 있고 세수, 국가의 세수 측면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위원은 아니다라고 판결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은 상속세는 존재해야죠. 당연히. 이제는 존재를 하는데 이런 어떤 거시적인 어떤 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의 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상속세는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과도했다는 거죠. 그동안 과도했다는. 네. 과도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세 개편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자 감세라고 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상속세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정부 안이 틀어져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동의를 못하겠고 부자 감세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다 상속세 재산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지금 본다 그러면. 그럼 그게 과연 부자겠느냐. 그래서 저는 부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판체. 집판체 갖고 있는데 그게 소득이 없으신데. 그래서 저는 글쎄요. 좀 부자 감세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의 개인적 견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 공제액 10배 많이 뛰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일단 그냥 시간 관계상 편하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녀가 두 명입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 재산이 한 17억 원인 경우로 따져봤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17억 원이 전체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분들은 상속세 낼 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속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자녀 공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공제 같은 경우가 원래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초 공제 2억 원 해서 계산했는데 그다음에 이제는 일괄 공제를 선택하든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건데 대부분 아까 일괄 공제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한 명당 5억 원씩 돼버리면 사실상 자녀 2명에다가 배우자까지 있다고 본다고 하면 배우자 공제 5억 원에다가 그다음에 잔여 공제 5억, 5억 2명이니까 10억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기초 공제 2억 하면 17억까지 사실 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17억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17억까지는 사실 공제 금액으로 마이너스 치기 때문에 상속 재산 그러니까 상속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현행대로 간다 그러면 일단 10억 원이 넘어가면 사실상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대로 간다 그러면. 자녀가 2명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계정안으로 된다 그러면 17억까지는 사실상 공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낼 이유가 없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아파트 한 채에 있다만으로 이유인누만으로 사실상 상속세를 낼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번에 좀 느낀 부분이 사실상 이제는 서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개정안을 통해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주요 17억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7억 전후 아파트 비중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83%가 17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상 상속세액이 좀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노원구, 도봉구 이런 쪽은 17억이 넘어간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분들은 사실상 상속세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아예 이번에 이제는 개편이 되면 아예 그냥 상속세가 영원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 이득을 보는 거는 강남 쪽에 있는 집이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세액을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속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 몇 천만 원씩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강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자기네가 조금 낮아진다고 해도 낮아지는 폭이 저쪽이 기존에 더 재산이 자기네보다 집값이 비싼 사람들이 낮아진다 그러면 그게 배가 좀 아플 수 있겠는데요. 속이 쓸릴 수 있겠는데. 세금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지방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방 아파트 가격이 워낙 지금 서울과 너무 갭 차이가 벌어져서 만약에 현행대로 간다고 하면 원래부터 안 내셨던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그럼 더 배가 아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접근 방법은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의 사실상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서울에 있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소득도 없는데 나이가 좀 있고 올해부터 살아왔는데 그냥 가만히 앉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상속세를 몇 억씩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상속세를 낼 재산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봤을 때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 찬성하고 계시군요. 저는 사실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이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 예상되는데 정부 입장 그다음에 야당 입장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 개편으로 혜택받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중산층 세부담 완화 효과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혜택받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중산층인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현행대로 간다 그러면 강서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거기에서 일단은 12억 원 정도 넘어가시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상속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제금액이 17억까지 되다 보니까 자녀 2명 배우자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계시는 국민편영 같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혜택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들은 이제는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세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세수 감소 효과 이런 건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 계속 우리나라가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현실이 어떤가요? 지금 세수 부족은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번에 발표하면서 세수 부족 같이 발표했는데 한 5년간 4조 3천 원 정도는 이제는 세수가 부족할 거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어요. 거기서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상속 증여세에서 사실상 세수 감소가 이뤄질 거다라고. 뭐 당연한 거겠죠. 사실상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25년간 고쳐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상속 세제를 개편함으로써 단순히는 뭐 부자 감세라는 어떤 포지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프레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경제 선순환 측면에서 좀 봐달라. 경제 선순환. 네. 약간 또 장기적 관점? 그렇죠. 그런 거죠? 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 좀 봐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정부는 이 정도의 세수 감소는 충분히 우리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야당이라든지 이제는 다른 측에서는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큰 취지는 공감해요. 야당도. 지금 큰 취지는 공감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전 대표. 대표연임이 유력시대에 보이는 이재명 전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전향적인 편입니다. 지난 정부보다. 금투세도 같이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당도 어느 정도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야당 의원 입장에서도 한강벨트에 사시는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강벨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막 반대하면. 이게 큰일 나죠 사실. 정치적인 그런 면도 있다.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세제 개편안은 야당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에서 지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준비하는 거는 일괄 공제를 원래 지금 5억이거든요. 이걸 10억 원을 높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방법론에서 이 여야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가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 이거는 사실 부자 감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다음으로 좀 미룬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눈에 띄는 거는 결혼 패널티를 좀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주택 청약종합저축이 있죠.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가세 대상이에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가 됩니다. 그럼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1주택자의 간주를 보통 우리가 집을 한 책씩 가지고 있는데 남녀가 결혼했어요. 그럼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불리한 게 되게 많거든요. 양도수도 그렇고. 그런데 5년이 아닌 10년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훨씬 더 세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그 기준을 원래 한 3,800만 원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로장려금. 이거를 4,400만 원으로 봤어요. 그럼 맞벌이 가구 기준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세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어. 그런데 내년 가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성화가 점화된 직후에 팝스타 셀린 디온이 전설적인 창송 에리드 피아프의 사랑의 창가를 부르면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셀린 디온은 온몸이 굳는 희귀병 투병 중인데도 혼신의 열창을 해서 감동을 더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사랑의 창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족철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